아 진짜 이것저것 합치만 500돈 나오겠다 20 생존시랍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 몰라 그냥 또 보자 뭐지 이거 너무 금방 죽어버렸는데 뭐야 어디 맞은거야 야 VSK 이렇게 드는 애들이 있구나 SP5는 좀 잠깐만 이거 철주망 어디지? 철주망 2층이잖아 철주망 2층을 만났지 칠주망 2층으로 물고룰 깨챠 철주망 2층까지 어? 3층인가? 여기구나 사운드 존나 헷갈려 뭐야? 우정 왜 이리 좋아? 그러면은 이거 지금 옥상에다가 가방을 버렸다는 뜻인가? 아까 가방 버린 소리 났거든요 가방 찾는게 하루종일 걸려 뜻이라고 말했는데 버려 피었네 뭐 한것도 없는데? 어? 이것도 뭐야? 근데 이거는 기본 앰폰데 이거? 보험치고 있었나봐요 아 근데 이러면은 내꺼 앰포도 보험 때려야되네 지금 보니까 이것도 빼야겠다 그리고 레드 또 제꺼를 또 보험을 때려야겠네요 아 이거 스캐브인 와 야 뭐야 뭐야 아니 방탄 플레이트를 이렇게 가져왔어? 미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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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유저인데?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쟤 뭐임 뭐니 쟤는? 아니 뭔 상황이야 이거? 진짜 아니 얘네 무장이 미쳤는데요? 탄이 최종이야 이게 신기한데 나 이게 신기한데 나 어휴 돌아갈게 너무 많아 잠깐만요 수류탄이 나도 이거 도대체 몇 게임 나 이렇게나 많이 안 가져왔었는데 왜 이리 많지 근데 레벨 낮으면 캐스트이기나 20에서 30이면 캐스트에요 하와이하네 파르르기나 쓰죠 이제 뭐 보니깐 PMC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야 이거 딱 나만이던 애가 고인물이네 아니 심지어 레벨 68이네 70 얼마 안 남은 애는데요? 아니 게임을 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는거야 난 이제 저렇게 레벨 찍으라고 하면 나 못 찍어 그 사람이 있네 근데 이거 굳이 싸울 필요 있나? 나 지금 너무 맛있게 먹었네 지금 쏘면 난 손해해 지금 쏘면 난 손해해 지금 쏘면 난 손해해 어? 아 이게 MK17인가? 그런 것 같은데? 나가도 될 때? 아 오케이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쇼라를 가야겠구만 옵돌 어딨지? 근데 딱 한판만 할께요 아 근데 이번판에 비싼거 두개 먹어야돼요 이 먹혔을 확이 높겠는데? 뭐지? 이 소리 들리는거 보는데? 아씨 어디로 가지? 어디야? 아 어딘지 알겠다 아 어딘지 알겠다 스캡은 페이크하니깐 오네? 아니 이걸 페이크 치는거 온다고? 왜오지? 아니 이번에도 수려탄 개 많아 아 이걸로 바꿔야겠다 그 와중에 이 친구도 한 명을 잡았네요 아니 저 338 굉장히 가까운데? 왜? 338도 여기있나? 그러면? 으악 맞이 생각보다 가득 그렇게 하더라 줄 én 잡은거 같은데? 잡은거 같은데? 얘 같거든요? 어 맞네요 GG 아 애들 큰일났다 아 애들 무장이 너무 좋다 또 얘네? 아 얘 멘탈 존네 깨지겠다 이게 아까 전판이잖아 서버파탄들고였던 애 아 이러면은 또 다시 한번 또 테트리스를 좀 해야겠네요 아니 이번판 이거 돈이 얼마야 이거 너 설마 또 방탄판도 6쿨짜리인거 아니야? 에이 진짜네? 뭐야 얘? 아 미쳤다 와 얘 돈 많나봐 어 잠깐만 이거 미션 성공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아 나 잠깐만 이거 꽂아야돼?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먹은 상태로 나 즉사되면 나 멘탈 살짝 깨질거 같은데? 아 이거 맞아? 아 5만원 너무 짠데? 이 아이텔을 보니까? 다음판에 하면 된다고? 나 이거 막판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맞나 10? 10? 10? 10? 10? 10? 10? 10? 10?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AP타인데? 야 이것도 AP타이야 뭐야 얘 아니 미친놈인가 이거? 뭐지 얘? 아니 뭐야 얘 아니 AP타는 대체 몇 벌을 가져온거야? 뭐하는 의미 이거 이거라 이러면은 416 일단 버리고 아 이거 지금 챙길게 너무 많다 어 잠깐만요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하지? 흥국이 버리긴 해야겠네요 이거 흥국이 지금 버리는거 확정이다 얘보다 지금 좋은게 너무 많아요 이거 나갈때쯤 꽂아볼게요 993인데? 아니 잠깐만 이거를 먹은 상태로 복도를 꽂으라고? 아니 이거 진짜 개옥 아 이거 죽으면 진짜 개옥을 할거 같은데 나? 이게 나 어떻게 이겼냐고? 몰라 나도 나 어떻게 이겼냐고? 몰라 나도 어떻게 이겼냐고? 그냥 어부질이 노렸다니는 됐어 어 한대도 안 맞고 이게 헉 헉 잠깐만 뭐야 이거? 흐허헉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20 생존시랍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잠깐만 이거 먼저 계산 한번 해보자 얼마나 걸지 이거 지금 60이랬죠 콤탁포 60에 2개니까 하나당 30만원짜리거든요 60만원에 이게 60에 90에 110정도 110정도에 150정도 150에 190 190에 240에 340정도 340에 400에 진짜 이것저것 합치만 500돈 나오겠다 그래도 어차피 저희 저희 인게임 아이템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자 500돈 버리고 아까 뭐 20만원이랬나요? 현금? 20만치지였나요? 꼽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니키타님 제발 20%의 확률을 제발 뚫려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제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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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20% 확률만 즉사만 안되게 해주십시오 다른건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것만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꽃에 넣으라고? 아 몰라 그냥 꼽고자 하하 으아악 씨 이 500만 원, 씨. 아니 이게 맞냐고. 아니 이게 맞냐고. 오, 씨. 스캠으로 가보자고? 기다려봐. 아니 씨, 500도 못 먹고 20만 원도 못 먹고 맞냐고 이거. 아, 가차. 한 방에 성공하는 거 처음 봄 천장 안 쳤잖아요, 한 잔에. 라프아 AP 발랑 1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500만 원이 아니라 그럼 600만 원이었네. 아니 개 오버인데? 아니 이거 맞냐고. 와 저 정도면 진짜 그냥 원피스 아님? 슈어라인 리조트에 600만 원 집 원피스를 버리고 왔다. 찾아라. 원피스를. 어? 잠깐만, 일단 비 온다. 어, 28분? 어? 가능성 있네, 잠깐만요. 아, 설마. 예토 전생이 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된다고? 에이, 설마. 시간 확인? 27분임. 아까 몇 분이었어? 아까 끝 했으니, 리티타운께서 일토 전생 시켜주실 거예요. 일단 뛰어. 찾아라. 원피스를. 2층에 죽였나? 여기 시체 있으면 끝나거든요? 아, 제발 있어라 진짜. 시체 있어야 된다. 아, 제발 있어봐.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가보면 알겠지. 있을 거야. 아, 저거 뭐 허그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PMC 저거. 어, 이거 뭐지? 어? 어, 뭐지? 아, 저거 뭐지? PMC지 않을까? 단, 단, 뭐야. SP면은 관통이 왜 시더라? 어휴? 에잉? 가만 있어봐, 임마.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이거 방 들어갔어. 습관만? 이거 이런 습관으로 빨리 돌아봐야겠다. 아까 우리가 버려둔 아이템들을 먹고 그 친구를 잡는다면 우리 승산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도. 메이비. 어. iscover year 이거, 시체를 가져갔어주세요. 잠시만 이 친구를 먹는다면? 너만큼은 먹겠다 다 내꺼야 아 맛있다 아 정말 맛있다 아무것도 없네 맛없다 한 100만원 나오나? 그러면은 100만원치라 생각하고 마이너스 500이네? 집 정말 맛있다 에이비탄 10발치 먹고 왔네 에이비탄 10발치 이게 뭐예요? 500만원 생각해보니까 500만원 플러스 20만원이네 20만 치즈 아유 무겁네 육백만원치 먹고 왔다 떡상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